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고려의 정치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를 들어가기 전에 고려가 어떻게 등장했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후삼국시대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일신라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 나라 아나 나라가 세 가지 세계로 쪼개지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 백제 먼저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후 고구려. 후 백제를 세운 주인은 견헌이라는 인물이고요. 후 고구려를 세운 인물은 궁예라는 인물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궁예 밑에 부하 중에 왕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후 고구려를 세우는 궁예가 그 내부에서 폭정을 일삼고 이 살인의 거리낌이 없어지자 그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하게 되면서 궁예를 몰아내게 되고 왕건이 후 고구려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주인이죠. 그리고 후 고구려는 나라를 이제 고려라는 나라로 국호를 바꾸게 되면서 신라를 통합하게 되고요. 후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면서 삼국의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요. 신라 하대 진성여왕 집권기 때 노른여자 진성여왕 때 사회가 대혼란이 나오죠. 견원의 난 적거적의 난 원종 애누의 난 이런 등등 각종 난이 일어나자 세계나라가 세계로 쪼개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후고구려 후 백제 신라가 있는데 왕건이 후삼국으로 통일하게 됐다. 딱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왕건이 통일하게 되는 과정을 시험에 나오는데요. 그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기본강의나 심화강의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뒤지어 고려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도 삼국시대처럼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통일신라를 배울 때 나라를 시대를 어떻게 구분했었죠? 그렇죠. 신라 중대. 신라 하대. 중대랑 하대랑 구분했었잖아요. 중대는 왕건이 강하고 신권이 약했던 시대. 하대는 왕건이 약하고 신권이 강했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고려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 호족사회, 그 다음 문벌귀족사회, 무신집권사회, 권문수족사회, 신진사대부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족이 집권했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누구냐는 겁니다. 당연히 지배층의 정점에 있는 인물은 당연히 왕이죠. 그러나 지배층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호족이냐, 문벌귀족이냐, 아니면 무신집권이냐, 아니면 권문수족이냐, 아니면 신진사대부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하는 나라는 특수한 케이스, 특수한 나라인데요. 이거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동아시아의, 특히 중국의 그런 정세가요, 대혼란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 있는 주원을 차지한 자가 중국 한족들도 있고요. 거란족일 때도 있었고요. 여진족일 때도 있었고요. 몽골족일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다시 한족이 다시 등장하는 시대. 대혼란기 시대였습니다. 이거에 발맞춰서 우리도 집권층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외교관계라는 거, 이 국가의 한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절대 우리 단독적일 수는 없는 거죠. 항상 외세에 영향을 입기도 하고, 우리가 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는요. 이 대혼란기의 정세에 맞춰서 계속해서 카멜레온처럼 변화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호족사회, 문벌귀족사회, 무신집권사회, 건물주족사회, 신진사대부사회. 이렇게 다섯 개 파트로 시대가 구분되어 딱딱딱딱딱딱딱.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못 외우시면요. 이거 공부와 못하시는 겁니다, 불한국사.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가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셔야겠죠. 그리고 호족사회에 매칭되는 왕들이, 이 당시의 왕들이 태종,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송종, 목종. 문벌귀족사회는요.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 이제 그만할게요. 너무 많다, 진짜. 이걸 외워야 되냐고요?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외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 물론요.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것만 가져가도 문제 풀어낸 지장이 없을 확률이 한 80%, 90% 됩니다.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어차피 하는 거 외우시는 게 훨씬 깔끔하고 편합니다, 차라리. 저는 무조건 외우라고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들 27명 외울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로 태해, 정광, 경성, 목, 현문숙, 예인, 이, 명신, 희강, 고원. 여기 충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긴 다. 열선, 숙해, 목정, 마지막에 공우창, 공. 사실 이거요. 지금 당장 외우라면 10초만에 못 외우죠. 근데 이걸 태해, 정광, 경성, 목, 현문숙, 이걸 계속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10분만 번복하게 되면 나중에 저절로 외워주고요. 기본 강의 들을 때 물론 또 되게 되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려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고요. 복습에, 복습에, 복습에 거듭하면요. 아주 기본적으로 외워집니다. 이 정도 틀 나눈 상태로 딱 고려를 제대로 공부하시잖아요. 아,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고려 정신상 무조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외우는 걸 저는 아주 굉장히 권장해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호족사회가 어떤 시대였고 왕들의 업적이 모이는지 아주 큰 틀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족사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VS 거란 보이시죠? 근데 중국의 북쪽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거란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란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회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죠. 이때가 바로 우리는 호족사회였다. 호족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요. 진성여왕 때 나라가 개판이 되잖아요. 그때 각 지방에 있는 유력 세력들은 자기 스스로 장군, 성주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왕권도, 태조 왕권도 호족의 일원이었어요. 개성의 호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궁예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궁예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집권을 하면서 삼국통일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족들이 연합해서 세운 국가가 고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아무리 왕이 있지만 지방에는 호족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왕권이 고려를 세우는데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태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족들이 또 개경으로 와서 집권층을 이루고 아, 개경이 고려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는 사회가 우리는 호족사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태조 때 정책을 보면요. 혼인정책을 취합니다. 첫 번째. 혼인정책이라고 뭐냐면요. 지금 무슨 시대죠? 호족 시대죠. 지방의 호족의 힘을 받았잖아. 그리고 호족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호족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압니다. 호족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과 서로 다 사돈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29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환장에서 왕권이 그랬다기보다는 되게 정치적인, 정략적 결혼이었던 거죠. 다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완전히 다 혼인관계를 맺어요. 다 서로. 그래서 혼인정책을 해서 나라를 좀 안정시켰다. 그리고 사성정책도 합니다. 이것도 나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훌륭한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있거나 굉장히 지방에 유력한 호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권이 성이 왕시잖아요. 그래서 왕시성을 하사하는 겁니다. 물론 꼭 왕시성만 하사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사성정책이라고 하면요. 그냥 자기랑 같은 가족관계를 맺기 위해서 왕시성을 하사하면서 너도 우리의 가족이 이론이다. 너도 우리의 패밀리다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이 기인제도가 뭐냐면요. 사실 신라가 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옛날 신라에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지방에 있는 세력들 있죠. 지방 유력 호족들. 그런 사람들의 자재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지방 호족들이 반발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마찬가지로 태조는 이름만 바꿔요. 상수리 제도에서 이 기인제도를 이름만 바꾸면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의 자재를 수도인 개경으로 불러서 인질생활하게 하는 거죠. 왜?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심관제도를 합니다.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유력 호족들 출신 중에 개경호론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로는 관료들, 공무원들. 이 사람들에게 사심관으로 임명해주면서 이 지방을 통제하게 하고 지방에서 물론 잘못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연대 책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 걷는 것도 시킵니다. 이렇게 지방을 통제하는 거. 이렇게 유하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도 지방을 통제하는 게 바로 태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조는 목적을 아시겠죠? 태조는 왕하면서 어떤 게 목적이었는지. 뭡니까 이거? 아 그렇죠. 무조건 왕권 안정이에요. 이 국가의 기틀. 왕권 안정이 목적입니다. 왕권 안정하고 해서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죽을 때 훈여십조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광종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몇 명의 해종, 정종이 있긴 한데 바로 광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종이 호족상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 국가의 기틀을 처음에 태조가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국가의 왕권이 세지어야지 딱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고대국가에서는. 이 국가라는 걸 시스템에 딱 갖추면서 왕권의 힘을 강력하게 해서 왕 밑으로 다 집합시켜라. 이렇게 했던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와 아주 살벌했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왕권 강화시키려고. 자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노비 안건법. 노비를 풀어주는 겁니다. 선생님 노비 풀어주는 게 무슨 왕권과 관련되어 있나요? 신하들의 노비를 풀어주는 겁니다. 신하들이 그 당시 노비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노비들을 통해서 제가 노동력을 노비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노비들이 군사가 되면서 사병을 확대시키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근데 그런 노비들을 다 일반 평민으로 환원시키면서 신하들의 힘을 쫙 빼는 거죠.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제도가 과거제죠. 옛날에.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뭡니까? 그냥 기존에 누구 신하의 누구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 봐. 왕이 내가 이 광종인 내가 시험 출처할 테니까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뽑을 거야. 왕권광의 일환이죠. 그리고 관리공복제. 관리들을 계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나눠 입힙니다. 딱딱 군대식으로. 진짜 얼마나 그냥 왕권광의 힘쓰는 겁니까? 그리고 연옥까지 사명했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음 성종 들어가겠습니다. 성종. 우리 조선에서도 성종이라는 시호를 받는 왕이 있는데요. 이 성종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이 통치 시스템을 완비하는 왕들에게 시호를 보통 성종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시스템. 보겠습니다. 그 당시 최승로라고 하는 훌륭한 그러니까 성종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이 심우 28조라고 하는 개화관을 제출해요. 28기 조항의 개화관을 제출하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비목을 설치해라. 지방제도 통치 시스템을 좀 완비해라. 옛날에 신라의 구주 오소경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유교를 중시해라. 정치를 이제 불교를 하지 말고 유교를 해라. 왜? 3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요. 왕실과 불교가 완전히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가. 그래서 불교는 믿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이 정치하는 것은 불교를 하지 말고 유교를 해라. 유교적인 정치 시스템을 강조했던 게 최승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육부 체제를 완비하게 되죠. 이게 키워드죠. 키포인트죠. 성종의. 중앙 시스템을 완비하는 게 이성육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제도 국무총리 밑에 각부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얼마나 공무원이 있고 그 공무원들이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왜? 이성육부제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란과 처음에 전쟁하는 게 또 성종입니다. 물론 이 절에도 할까 말까 하다가 전쟁 안 하거든요. 이때 처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서희였다. 우리 서희의 서희 장군의 활약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소선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80만 대군 기록상 80만 쓰여있는데 거짓말 같지만 엄청난 대군을 입고 고려를 쳐들어오자 이 서희의 사람이 가가지고 와 이거 말로 화술로 해가지고 외교술이죠 외교술 야 너네 이거 보니까 이렇게 했어 우리가 너네 잘할게 이렇게 해서 물러가줘 뭐 이런 땅까지 받고 거란으로부터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서희는 그래서 강릉 육주라는 땅 지금의 이제 압릉강 주변 땅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공짜로 받게 됩니다. 오히려 쳐들어온 나라한테 대단한 사람이죠 서희 그 다음에 왕이와 또 현종 때는요 이제 지방시스템을 완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종 때 처음에 실목을 설치하면서 지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다가 5도 양계체제를 만들면서 딱 지방시스템이 완비된 거예요. 지금의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설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거란의 2차, 3차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현명하게 이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기 때문에 현종이라고 외워주시면 잘 외워지겠죠? 그리고 초조대장경을 가능합니다. 이 대장경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불교의 경률론이 불교의 그 3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불교의 모든 내용을 담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담아놓는 게 바로 대장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왜 만들었냐면요 바로 이 거란의 침입을 현명하게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불심으로 대동단결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힘을 불러서 거란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호족사회 끝났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대가 뭐였죠? 우리 첫 번째로 다 외우려고 했었죠? 그렇죠? 문벌기적사회입니다. 문벌기적사회는요. 이때 당시에는 거란이 중국 중원에서 끝나게 되고 여진족이 금나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의 이름이 금입니다. 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새롭게 중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때 등장했던 왕들이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종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냥 최충의 문원공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존에 우리 성종 때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들긴 만듭니다. 성종이 다 이성육부체제 완비한 왕이잖아요. 그때 학교도 만들어야 국자감이라고. 국자감은 지금의 서울대학교인데 문종 때 들어가면요.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립학교가 최충이라는 사람이 만든 문원공도라는 학교예요.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더 유행하게 되면서 오히려 서울대학교 국자감이죠. 국자감으로 안 가고 사립학교로 가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문벌기적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문벌이겠어요? 자기네깔이 문과적 파벌을 이루면서 실었던 귀족 세력을 지내가 이루면서 자기들끼리 해먹고 자기네 아들도 또 귀족이 되고 계속 그런 시대가 바로 문벌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하나 고려는 아직까지도 귀족들의 사이였기 때문에요. 귀족들이 계속 해먹습니다. 과거제가 완벽히 이상적인 과거제를 실시한다는 바로 조선 때 들어가는 거고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귀족들이 계속 해먹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다가 문종 때부터 문종이잖아요. 문자 들어가잖아요. 이제 문벌기적들이 다 해먹는 시대. 그때부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숙종 때는요. 처음에 여진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윤관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윤관. 윤관이라는 인물이 문벌기적 사회에서 문벌기적입니다. 이분도. 근데 이때 여진족 위에서 위여진족 친구들이 위에서 설치니까 윤관이 쳐들어갑니다. 실패한다는 말이죠. 윤관이 가서 보고합니다. 내가 왜 졌냐. 변명을 하는 거죠. 아니 여진족 애들은 말타고 싸우는데 다 기병이다. 근데 우리는 보병이다. 뛰어가면 잡을 수가 없다. 우리도 기병 중심의 부대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별무반을 설치하게 됩니다. 특수부제죠. 특수부대. 고려의 시대 특수부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인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으로 쳐들어가서 9개의 성을 쌓게 됐죠. 여진족을 몰아내고. 야 멋있지 않습니까 윤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때 까마지만 하더라도 여진이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진이 통일하게 돼요. 자기네 부족들을 다. 그리고 금일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족들을 개박살냅니다. 북쪽에는 오랑캐가. 그 당시에 우리 인종이 그 다음 왕이었는데요. 인종 때 문제가 생긴 거야. 이 금나라랑 또 쳐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금나라랑 사대관계를 맺게 돼요. 오히려 금나라 때 우리 형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조국을 바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굴욕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금나라랑 싸우면 질게 뻔했거든요. 그 당시 중국어들도 게임도 안 되는데 우리가 사실 큰 나라였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금나라한테 내가 사대를 수용하면서 자기는 정권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현실적인 외교관계에서 내가 금나라한테 숙이고 고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금나라랑 전쟁 안 하면서 내가 또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아주 나쁜 친일파 같은 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고자 난까지 일으키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새롭게 인종의 파트너로 떠오르는 인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묘청입니다. 묘청이 새로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하 아무리 북쪽의 오랑캐 금나라가 세다 할지언정 우리 자꾸 고려의 이자겸 같은 나쁜 매국 나라 팔아먹는 놈이 나온다. 우리가 이걸 좀 따라 풍수질이 터가 안 좋다. 우리가 석용으로 천도해야 된다. 라고 묘청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이 귀가 쫑긋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운동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석용 천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기존의 수도로 천도하게 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봐요. 당연히 이 기존의 수도에 있던 기득권이 가장 반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김부식이라는 인물은요. 삼국사기라는 책의 저술자로서 가장 유명하죠. 지금도.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삼국시대 내용들 있죠. 다 그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삼국사기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역사책 저술하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개경의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 여기서 김부식이 승리하게 되고 다시 묘청이 실패하게 되면서 김부식도 이 금나라의 사대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기득권들은요. 항상 우리가 기존에 사제에 사대했던 외교관계 있잖아요. 사실 이걸 유지해야만이 또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자겸 김부식이 계속 사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문벌귀족들이 자기들끼리 해먹잖아요. 그래서 의종대에 가면요. 쿠데타가 크게 일어납니다. 기존에 문벌들이요. 문신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무신을 압도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야. 항상 전쟁 나면 누가 싸웁니까. 무신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문신들이 무신들을 굉장히 천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들이 반대를 이 반발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문벌귀족사회가 끝나게 되고요. 등장한 시대가 뭐죠? 그렇죠. 무신집권기가 되는 거죠. 이 무신집권기 때 왕들은요.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두 문자만 따서 명신, 희강, 고, 원이 있었다만 해주세요. 실제로 이들은 바지사장입니다. 실제 집권자들은 이들이에요. 누구? 무신들이죠. 근데 무신들도요. 자기가 왕만 앉혀놓고 자기가 정치를 합니다.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거지만 자기가 대통령은 허수아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자기들끼리도 계속 죽고 죽이면서 정권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정중부라는 사람이 집권했다가요. 그 다음에 경대생이 정중부를 죽이고 집권합니다. 그리고 경대생이요. 좀 얼마 못 싸고 병걸로 죽어요. 그러자 권력은 공백길을 갖지 않잖아요. 무조건 권력이 있으면 누가 차지하는 겁니다. 이민한 사람이 나와서 또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최충헌 이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최충헌이요. 딱 완전히 시스템을 완비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도 아들한테 물려주고요. 그 아들도 또 그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이거 최씨지만요. 60년 동안이나 해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씨 정권이라고 하거든요. 역사에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정중부 경대생 이민 최충헌 최후. 오늘 당장에 이 강의도 어떻게 외웁니까? 뭐 정경이 최초에 또 이렇게 두 문자를 땁니까? 다 따요 두 문자를? 오히려 두 문자 따는 게 또 일이겠다. 욕망이 따게 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아 정중부 경대생 이민 최충헌 딱 나 올리시면요. 아 대략 이 사람들이 고려시대 사람이다. 아 맞아 이 사람들이 무신집권기의 이 집권자들이다. 요 정도까지만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개까지로 봤을 때. 아 맞다. 최충헌이란 인물이 익숙하다. 최충헌이란 인물 이름이 익숙하다.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사람인 것 같다. 까지만 이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무신의 힘을. 무신 세력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힘을 키우고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고려는요. 또 이 시기에 또 대외관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뭐였죠? 호적사회 때. 거란이랑 매칭됐었죠. 문벌기적사회 때는 어디랑 매칭됐었죠? 그렇죠. 여진이랑 매칭됐었죠. 바로 이때 몽골이 등장합니다. 그 층기스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층기스칸? 야 진짜 층기스칸, 층기스칸이라는 노래까지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 대제국이었죠. 유럽사회까지 공포를 몰아넣었던 그 나라가 바로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무신집권기 때. 그러면서요. 이 최후 집권기 때 마지막에 몽골과의 싸우 몽골과의 항쟁을 합니다. 무려 30년이 넘게 전쟁을 합니다. 하... 엄청난 전쟁이었죠. 우리나라 국토가 아주 개톨이 됩니다. 고려란 나라가. 야 진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에 몽골에게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몽골에게 항복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몽골에 빌부터 먹는 부원벨 세력이 있습니다. 몽골에 빌부터 먹는 세력을 부원벨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정치 집권을 하게 되죠. 그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집권기가 끝나고 나서 몽골에게 항복하고 나서 등장하는 시대가 권문세족 사회가 됩니다. 근데 이 권문세족 다음에요. 제가 신진사대부라고 써놨는데 사실 권문세족 사회에 반반한 게 신진사대부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 공존하는 시대에요. 처음에는 권문세족을 집권하다가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물리치면서 새롭게 세운 나라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신진사대부가. 자 그 시대를 좀 볼게요. 보면요. 충자충자가 들어가죠. 그죠? 그전에는 자 뭐였습니까 다? 뭐 태조, 정종 뭐 끝에 무슨 조나 종으로 끝나나 왕들인데 갑자기 왕으로 끝나잖아요. 왠 줄 알아요? 무슨 조나 무슨 종을 붙인 나라는 사실 황제국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됐어? 완벽히 몽골의 신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자가 되고요. 몽골의 신화이기 때문에 앞에다 몽골에 충성한다고 해서 충자를 붙여놉니다. 그리고 이때 충자들만한 왕들은요. 다 원나라의 사위에요. 원나라 황실의 여인과 결혼한 남자야 다. 고려 왕들은. 다 이렇게 몽골의 완전 신화국가였으면 좋겠어요. 네. 보겠습니다. 처음에 충렬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충렬왕이 바로 아까 전에 등장했던 우리 원종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충렬왕 때 원나라 황제의 처음에 사위가 되면서 몽골의 신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충렬왕은요. 나름대로 충자가 들어간 왕이지만 몽골의 힘으로부터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왕인데 결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나름대로 교역군지라고 해서 그나마 충렬왕이 충자 들어가는 왕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냥 사림원 설치, 의엄장 설치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다 못 외웁니다. 충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었다. 권문세족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별표 200개입니다. 사실 공민왕도 원래 충자가 들어가야 되는 왕인데요. 자기는 몽골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국제정사가 변하고 있었어요. 몽골도요. 한 100년이 지나니까 무너지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중국의 몽골족이 아니라 한족이 다시 들고 일어내면서 명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이 보니까 아, 명나라가 더 커질 것 같다. 우리는 명나라에 붙어야겠다. 우리 몽골과 다시 싸우자. 라고 주장하면서 반원자주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원나라에 반대하면서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그래서 친원파 친원파, 이 권문세족 이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몽골풍 있잖아요. 몽골의 관제, 몽골옷 같은 거 몽골의 머리살 이런 걸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자주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래 고려땅이었다가 몽골로부터 땅을 뺏긴 땅이 있었거든요. 쌍성총간부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공민왕이. 그래서 얼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민왕입니다. 이 후반기 왕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왕이죠.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겠다. 기존에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땅, 밭전자,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노비, 백성민자,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버리겠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면서 권문세족의 힘을 쫙 빼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이 누구다? 공민왕이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공민왕이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였던 우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대혼란기였던 게 뭐냐면요. 이때가 원간섭기였잖아요. 그런데 공민왕 때부터 해가지고요. 갑자기 중국에서요. 홍원적이라고 하는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외놈들이 있죠. 일본 놈들. 일본 놈들인데 일본의 정식 군대가 아니라 일본의 해적들. 외구라고 하거든요. 외구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옵니다. 와 진짜 대혼란기였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혼란한 혼란기. 맨날 전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 힘이 커지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 누가 필요해? 무인들이 필요하죠. 그 무인들을 뭐라고 하냐? 세력계의 흥한 무인 세력이라고 해서 신흥 무인 세력이거든요. 이 전쟁통에 무인 세력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들이 검은새족과 맞서 싸우면서요. 이들이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검은새족과 새롭게 싸우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들은 힘이 없잖아 아직은. 그래서 힘이 센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하게 됩니다. 신흥 무인 세력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바로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었던 이성계 장군이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를 추대해서 이 고려나라를 나중에 결국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략농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검은새족 사회도 끝나게 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갈략히 맛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체 느낌 아시겠죠? 아 고려나 나라가 이렇게 시대가 흘러갔구나. 아 마지막에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구나.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바로 이성계 장군이구나. 까지! 대충 대략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자면요. 호족사회, 신진사대부, 무신집권기, 건무새족, 신진사대부 이거 무조건 가져가주세요. 그 이해 매칭들에 해당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제가 써놓은 거 페이지. 다시 한 번 이 강의를 보시면서 무조건 그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무조건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사라는 시험은요. 결과적으로 안타깝지만 암기 시험입니다. 암기를 해야만 시험장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지. 근데 이해는 암기를 잘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은 암기만큼은 해주신 상태에서 정규적인 수업을 나중에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관계이기 때문에 맛보기만 가는 거니까 일단 느낌만 가져가고 기본적이만 외운다는 자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의 통치 시스템과 고려가 대외관계가 복잡했잖아요. 그래 나라들과 어떠한 전쟁이 났으며 그 전쟁의 영웅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